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금쪽이 엄마 데리고 왔는데요. 왠지 이 아줌마는 금쪽이보다는 뉴스에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아들은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끝내 사과를 못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친구가 저한테 개 난리를 쳐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아줌마 아줌마 나중에 아들한테 죽을듯? 왠지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사과해라 이렇게 시키면 잘해요? 못하잖아요. 지난 주말입니다. 저희 아들과 함께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어요. 참고로 친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고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 그나마 비슷한 또래니까 둘이 잘 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제 아들이요. 또래 친구를 사귀는 게 조금 어려운 아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격이 많이 예민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사실 처음엔 분위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 친구 아들이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우리 아이도 그걸 보고 함께 놀고 싶어 다가갔죠. 그런데 친구 아들이 만들고 있던 레고가 우리 아이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어리니까요. 그랬는데 친구 아들이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 순간 마음 여리고 예민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를 생각하면 저는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결국 그 말에 저희 아이도 화가 났죠. 친구 아이가 만들고 있던 레고를 옆으로 확 집어 던져버렸고 이때 레고 조각 몇 개가 책장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다 보고 있었는데 물론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안 좋은 거니까 제가 얼른 다가가서 땡땡아 화가 난다고 이렇게 물건을 던지면 안 돼요. 이렇게 훈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친구 아이한테도 꽁꽁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저희 아이 대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친구가 제 훈육에 끼어드는 겁니다. 땡땡아 너 어서 꽁꽁이 형한테 미안해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 아이한테 사과를 강요하는데 아니 아직 훈육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가 나서고 자꾸 끼어드는 게 저는 솔직히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결국 안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따로 훈육을 하려고 했는데 이날따라 저희 애가 계속 고집을 꺾지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결국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난 바로 어제죠. 친구한테 연락이 왔고 얘 하는 말이 저희가 돌아가고 난 뒤에 자기 아이가 울었다는 겁니다. 왜 울었냐 그랬더니 던져버린 그 레고 몇 조각이 없어져서 짜증났고 또 우리 아이가 사과도 안 해서 너무 속상해했대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8살이면 그것도 남자 아이가 그렇게 쉽게 사과를 하냐고요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 아이는요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자존심이 세고 예민해서 사과하는 걸 자존심 상해해서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아는 엄마가 제가 대신 사과도 했고 훈육도 했지만 그때 당시 우리 아이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친구는 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대묻는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애초에 그렇잖아 같이 사이좋게 만들었으면 이런 일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또 친구 아이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도 지가 두 살 형이면 어린 동생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형이면 형답게 먼저 배려심이나 이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우리 아이가 비록 자존심은 강하지만 그렇게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남한테 폭력적으로 구는 아이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사실 저도 그때 아이를 훈육하기만 했지 우리 아이의 그 분함과 억울함을 어루어 만져주지 못한 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아니 막말로 이게 우리 집이었다면 친구와 친구 아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일단 아이의 억울함을 먼저 풀어주고 조곤조곤 천천히 상황을 이해시켰을 거라고요. 그런데 친구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상처 준 건 전혀 사과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한테만 사과를 하라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분명히 먼저 우리 아이를 화나게 했는데도 친구는 자기 아이의 행동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도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수 없어서 따졌는데 야 니가 그러니까 니 새끼 성격이 그런 거야. 엄마인 니 성질부터 거쳐냐나.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아니 그러는 지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큰소리 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새끼 감정만 신경 쓰고 자기 아이만 잘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말도 안 통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정말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겁니까?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그렇게 쉽게 사과를 할 수 있냐고요. 남자아이 자존심 센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여기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 친구는 정말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들 하세요? 먼저 우리 아이를 화나게 한 건 친구 아이잖아요. 그렇다면 원인 제공을 한 개가 더 잘못한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친구 아이도 잘못이 크고 또 친구의 대처에도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얘는 못 알아들어 참았거든요. 그래서 댓글 공유할 예정이에요. 써주세요. 저는요 다시 말하지만 이 친구 행동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친구는 자기 아이의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의 입장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친구 아이는 나이가 두 살이나 더 많은 형으로서 어린 동생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인데 오히려 지가 더 짜증을 내고 우리 아이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자기 아이가 잘못한 부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아이 탓만 하고 저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게다가 친구는 제가 훈육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자꾸 끼어들었거든요. 아니, 지가 육아선배라면서 어? 그럼 엄마가 아이 훈육하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한 그 태도 그 거지같은 태도 우리 아이에게 억지로 사과를 강요하는 게 정말 기가 막혀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태도를 할까요? 정말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렇잖아! 우리 아이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무섭고 억울했겠냐고!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정확히 봐줘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역시 이 친구의 잘못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듣고 싶어요. 댓글 1번 저기요, 아줌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새끼 키우세요. 당신이 뭐 개망라니처럼 사는 거야. 그건 뭐 당신 마음이지만 새끼도 똑같이 키울 거면 아예 사회에 풀어놓지를 마! 댓글 M이라고 하는 게 애 새끼 고집안을 먹고 가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버렸네? 끌 끌 끌 끌 끌 2번 아니, 제대로 된 사과 하나 시킬 줄 모르는 주제에 무슨 훈육을 한다고 쳐놔대는 겁니까? 레고 던지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랄지 떨었지? 그게 훈육이냐? 잘못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부터 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3번 하여간 이 거지같은 금쪽이 엄마들은 다들 똑같은 소리만 주구장창 해대더라고? 자기 새끼가 맨날 기질적으로 예민하대. 잘 들어라. 너희들 자식은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싸가지가 없고 버릇이 없으며 고집만 쓴 거야. 그러니 앞으로 이런 걸 쓸 때 예민해요가 아니라 애가 저를 닮아 버릇이 없고 고집이 너무 세요. 이렇게 해라. 4번 여기서 내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우리 땡땡이 형이랑 레고 만들면서 형이 레고 잘 못 만지게 해서 속상했어요. 형이 잘못했네. 그래도 레고를 던지면 레고가 아야 하니까 우리 땡땡이는 레고 던지지 않아요. 자, 이제 형이랑 화해할까? 어머, 싫어. 그럼 화해하지 말까? 그래, 그래. 그럼 오늘은 화해하지 말자. 자, 훈육이랍시고 혹시 이 지랄한 거 아닌가 이거지. 끌 끌 끌 끌 끌. 아이씨! 읽기만 해도 스트레스 개 오지네. 5번 친구가 깨어들어서 기분이 나빴다.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애가 고집을 안 꺾어서 그냥 데리고 나왔다고? 그리고 그런 네 아가리에서 감히 훈육이란 말이 나온다고? 웃기지 않니? 6번 저렇게 큰 아이들이 나중에 이 사회에 나와 바글바글거릴 것 생각하면 벌써부터 아찔합니다. 저 아줌마처럼 애들 키우는 사람들 요즘 어디 한둘이겠냐고? 무서워. 6번 내 주변에도 이런 애랑 엄마가 하나 있는데 지 아이는 예민한 기질이라 사과를 잘 못하고 인사도 잘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아니,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과자 갖다 선물을 줘도 고맙습니다 소리를 안 해요. 걔 엄마 말로는 너무 예민한 기질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예민한 기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고마운 건 모르고 인사성이 없으면 그게 예민한 건가? 깔깔깔깔 8번 아니, 남자애한테 사과 가르치기 힘들다는 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그럼, 여자애는 쉽고? 그냥 맨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맨날 이랄지를 떨어대니까 말을 차 안 듣는 거지 장난해? 아니, 뭐야? 아들 낳으면 막 장애 같은 거 생기는 거야? 아우, 소름돋아. 9번 먼저 화나게 한 상대가 잘못한 거라니 세상에 내가 뭘 읽은 거니? 걔가 네 새끼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네 자식이 먼저 빡치게 만드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원인과 결과 몰라? 어? 화난다고 사람 죽이는 애들 요즘 왜 이렇게 많은 건가 했더니 여기에 답이 보이니? 애 좀 똑바로 키워라. 아니, 그냥 그런 인간들은, 너 같은 인간들은 애를 좀 안 낳았으면 좋겠어. 그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더 아름답겠다. 10번 우리 개는 절대 안 물어요. 이거랑 똑같은 답답함이 느껴져요. 11번 아니, 사과하는 법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안 가르치면 도대체 언제 가르쳐? 어른 되면 그때 가르치나? 혹시 당신 엄마도 당신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이런 유전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너무 암담해. AI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과 같은 거 안 해도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냐?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삶에 큰 지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합니다. 오픈 결말이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 무엇을 상상하든 더 그지갖고 시공창이다. 뭐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래요. 계속 그러고 사세요. 더 티를 해.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알고 피하지. 감사합니다.